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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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이 강히는 곳에 난 또 서 있을게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우린 불을 꺼져 사람을 멈출 수 없어 우린 그 위에서 널 거니까 It is going on 지금처럼 난이 날이 하루 변화하러 더 와와 더 가야 견뎌지 , 이것은 그래서 몇번이 있었어요 예에에에에에 감사합니다 셀라가 봤어요 어디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내 눈에 띄고 그래서 몇번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